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렵도 어렵고 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억석가리기를 해서 설 연휴 이후에 저희 좋은 수익이라든지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10가지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보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설 선물 많이 가지고 오셨죠?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 그래도 저희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조금 상승 전환이 되고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이 찬스에, 이 타이밍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먼저 삼성전자 가져오셨고요. 삼성 SDI,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넷마블 이렇게 5개를 골라오셨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LG전자, 잉글루드랩, 세경하이테크, 네이버, 원익IPS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눈에 띄고 관심이 가실까요?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내가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아니면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때마침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사실 SK하닉스 둘 다 같이 보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우선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대행하셔도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는 게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특히 어제 많이 밀렸죠. 그런데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FOMC 이후에 시장의 모든 악재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제 나와주고 오늘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지만 역시나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와줍니다. 글로벌 IT 기업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그간 좀 힘들었지만 시장 안정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이틀 상승 가운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좀 돌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로서 역할을 잘할 것 같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거의 대부분 IT 관련 종목들인데 삼성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부품주들 역시 좋은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장의 대장주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빠르게 좀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선영 대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동일한 괴를 같이하는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이제는 좀 사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영 대표가 삼성전자를 가져오니까 김상훈 대표는 LG전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이나 사실 괜찮은 폭에 좀 속하거든요. 계속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4분기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면서 어떤 이러한 것들, 기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FOMC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하락한, 그냥 같이 하락한 느낌의 어떤 그런 기조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가전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에다가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전장 부문의 수주 잔고도 60조에서 70조, 거의 최대의 수준입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전장 부문 수혜가 계속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계속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조들, 어떤 대세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 LG가 이미 투자를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나 이런 대형 업체들의 수주를 또 받을 수 있겠고 올해 예상 PER이 9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사실 저평가다,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는 LG전자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함께 떨어졌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기대감, 두 분이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사이좋게 오늘 뭔가 배틀 같은 느낌으로 하나씩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의 종목을 볼 텐데 투똘이 맘님께서 유튜브에서 김선윤 전문가님 너무 반갑네요. 미남이 되셔서 나타나셨나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미남 김선윤 대표님. 첫날 방송 출연하고 충격을 받아서 살을 조금 뺐습니다. 아, 비결이 있었군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급락을 했어요.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삼성 SDI의 완성차 업체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입니다. 매출 확대가 완성차 업체 쪽으로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늘어나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 SDI가 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리비안,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 1분기 사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추정했던 추정치보다 이게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100%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전에 더 예측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또 받는 겁니다. 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 정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이건 오히려 좀 단기적인 자리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액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계속적으로 매년 매년 갱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걱정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삼성 SDI 부여하고 계신 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를 김선윤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LG N솔이 이 정도까지의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 SDI도 조금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봤고요. 이런 상황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강부합권에서 0.05% 상승하면서 중국 쪽 시장은 상승 출발하는 양상이고요. 일본 니케이지수도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다행히 일단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까지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끝까지 오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잉그루드의 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ODM 모임 업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일단 잉그루드 랩은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보통으로 타겟을 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데 이쪽 회사는 좀 특이하게 미국으로 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 미국 고객사 비중이 99%를 차지합니다. 매 분기마다 90%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들이랑 계속 계속 이러한 매출을 내고 있어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랑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대신에 어떤 다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은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계속 계속 노출이 되면서 신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재하게 되면서 원가율을 좀 계속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맞은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원가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서 판간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감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장세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온 이런 장세에서는 다시금 올라올 때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실적 부분이 좀 받쳐지는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이 8배 정도 수준인데 2022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 평균 PER이 18에서 22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으로만 봐도 사실 목표가가 아직 멀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잉그루들에 평가해 주시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김선윤 대표님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은 이제 IT 부품주예요.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KH 바텍입니다. 외장 힌지를 좀 만들고 있는 핵심 부품이죠. 회사인데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로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어요.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KH 바텍이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이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생산량 자체를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정도 더 늘리지 않을까 좀 보여지거든요. 그로 인한 이 KH 바텍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정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열어봤을 때 이게 이제 작년의 실적을 보더라도요. 이미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 자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영업 이익 자체도 이미 160억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을 봤을 때 전혀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올해도 정말 큰 폭의 성장을 보인다면 주가 자체가 이제 올해 작년에 9월에 보여줬던 3만 원대 이상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살 건 아닌데 현재 이런 시장의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자리라면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계속적으로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상황 보시면서 매수해 두시면 배신하지는 않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더블폰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KH바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LG유플러스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4분기 매출액은 3.6천억 원 정도라고 나왔는데 4분기가 아니겠고요. 아마 작년일 겁니다. 2021년 전체 매출이 3조를 넘었고요. 2021년 4분기, 지난 4분기의 연결 영업이익이 1,58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네요. 시장에 예상했던 건 한 2,20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거 추정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추정치 대비해서 한 28% 적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8% 정도 줄어든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오늘 주가가 큰 움직임은 없는데 약과 합권에서 0.39%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영업이익이 1,582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움직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세경하이테크인데 이센조님이 세경하이테크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전망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폴더블폰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변화가 계속 폴더블폰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체에 이런 초박형 강화율인 UTG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광학필름을 얹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세경하이테크가 하고 있고요. 이 광학필름을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100%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이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100% 광학필름을 납품한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화이테크는 계속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가직 시장도 좀 커져야 되는데 280만 대에서 560만 대로 2배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나 사실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계속 계속 내려온 만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할 뿐더러 이번에 나온 그런 3분기 매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폴더블폰의 품질 이슈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로도 계속 계속 폴더블폰이 중국 애들이 너무 잘못 만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차량용이나 전자제품 필름 납품을 위한 영업 중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경하이테크, KH파트, 이번에는 폴더블폰의 대결을 한번 종목으로 봤고요. 오늘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얼마 전에 별로 흥행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IPO 중단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철회해야 할 거다. 수요 예측이 실패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절차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시작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서는 당분간 재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 공개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IPO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양상이다 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갑자기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종목 빨리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영 대표님. 다음 종목도 폴더블 힌지 관련 내장 힌지입니다. 파인 테크닉스인데요. 역시나 실적 흐름이 너무나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인 테크닉스 보시면 제가 봐도 이 종목은 정말 사고 싶다는 자리까지 있어요. 볼륨점비 하단 자리까지 나와 있고 반등 초입으로 좀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까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매수 가능한 종목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 테크닉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김상우 대표의 다음 종목 네이버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이러면서 빨리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간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 측면에서는 계속 계속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 대신에 영업이익률을 좀 개선할 필요는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신사업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페토나 NFT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나중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이버 컨텐츠 웹툰 컨텐츠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다른 자회사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화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 산업들은 계속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45%가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자회사들을 좀 상상을 시켰고 네이버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또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어느 정도일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이버까지 확인을 받고요. 이제 두 분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의 마지막 전목은 넷마블이네요. 네. 어저께 이제 제5회 NTF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회사에서 꺼내놨던 게 자사 게임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나 관련이나 NFT 거래나 P2E 게임들을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좀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출시되는 게임들인데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이제 미르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글로벌 가지고 해외에서 P2E라는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기에는 주가가 이제 아주 표현하자면 떡상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넷마블도 이제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좀 중기적 관점으로 해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또 이 주춤했던 실적이 돌아서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도 과연 이 NFT P2E의 이런 호재를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워닝 IPS 좀 가져오겠습니다. 워닝 IPS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제소하는 업체이고요. 일단 21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22년 1분기 실적이나 반도체 수주 금액이 앞으로 터너라운드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 계속 계속 나오는 그런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보면 4분기에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조가 좋아진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올 한해 일단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1월인데 지금 이러한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예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디램 수급 개선도 좋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워닝 IPS까지의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오늘 또 급하게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윤 대표님은요? 네 저는 오늘 파인테크닉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골라주셨고요. 김성윤 대표는요? 네 저는 LG전자 하겠습니다. LG전자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LG전자와 파인테크닉스 오늘 대형주와 또 IT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